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현장 미보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공수처는 오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공수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오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. 지난 2월 민주당은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옥 전 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후 옥 전 서장은 대기 발령됐습니다.